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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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치즈군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글자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냥 뭐 그 우리 뭐 삼성이면 뭐 삼성현대구면 여기 시읍자가 보일 때도 있고 희흥자가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 합격문서 있잖아요 그 종이가 이렇게 딱 화경으로 눈으로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취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운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죠 정확한 날짜는 디테일이 안 나와주면 3월 중순경 아니면 뭐 4월 초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주죠. 3월 1일 2일 3일 2일 3일 3일